어? 아까 그, 맞, 맞죠? 아, 죄송해요. 아까 저 너무 급해가지고. 괜찮으세요? 근데 옷은 또 언제 갈아입으셨대? 기억해. 뭐, 뭘로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,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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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옹퐈습니다. 아, 계속 으깨서ㅎㅎ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전가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깊게 물들인 밤 하늘은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 잠금 나를 깨우고 나서 지입을 맞추고 네? 뭐지?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반했다는 건지 반했지 비켜! 비켜! 아 진짜 비켜! 아악! 설마 나를 함부로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그런 닭살 돋는 멘트를 날리는 건 아니 나한테 함부로 대한 여자야 하지마 제발 하지마 네가 처음이야 아 죄송해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함부로 쭉 대할 자신이 없네요 그럼 뭐야 이것도 어떻게 로프에서 갑자기 액션으로 장르같혀 벗어 뭐야? 에로야? 벗겨보던가 브로맨스야? 아이씨 대체 뭐야 장르가 우리 괜히 피 보지 말자 얼른 벗어요 응? 얼른! 그 장바가 마음에 드시나봐 싫은데 싫어? 왜 싫은데? 이 가죽 덤바가 당신과 나의 목숨부터 소중해? 그럼 피 좀 봐야 되겠네 그 재화는 솔깃한데 아이씨 뭐래 벗어 밀려들 버려 이거 보니까 가죽도 아니네요 레자야 레자 아 좀 벗자 아 벗자 그럼 한번 놀아볼까? 아해씨 uh 아 아 아 어 저 지하 아 아 아 여러분, 더욱 원하세요! 더욱 원하세요! 더욱 원하세요! I.O.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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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